지난 9일 오전 9시쯤 서울의 한 우리은행 지점을 찾은 20대 여성 A씨 어머니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천만원짜리 수표 7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자금 원천을 묻자 본인이 모은 돈과 대출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회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소나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게 있는데 전부 대구인 거예요 자격수표나 현금으로 많이 안 갖고 가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스러웠어요 본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니 의구심은 더 커졌습니다 전날 A씨가 저축은행을 통해 받은 5천만원의 대출금과 함께 서울행 기차와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추가로 파악된 겁니다 계속 택시로 이동하고 이런 걸 보니까 최근 검찰 사팀 패턴으로 사기가 거의 확실하다 범죄 사건에 연루됐으니 금융감독원으로 가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범들의 접촉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번호 알려지면서 어머니로 저장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계속된 주의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A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8,434건 피해 금액은 약 2,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 50% 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경찰 등 정부 합동 TF는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피싱 범죄 특별 단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고 대포폰 유통 차단 등 관련 대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